23장 23장 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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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장 24장 25장 25장 2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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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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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7장 28 28 28 30 31 31 32 32 33 34 34 35 35 35 35 36 39 40 40 42 42 43 43 43 46 45 42 41 42 41 42 42 43 43 43 44 44 44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다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련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련하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재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 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업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론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 적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는 무장가를 탑을 마피 여자야, 이 시선은 todavía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감사합니다.